아기 대기가 어려워 그니까 선생님 그 문제이니 네 다 끝났어 왜 때려야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손 때리지 말라고 왜 때려 이 비친 여자 아니야 어디다 저녁 지려 이거 저기 고수가 치고 고수님을 왜 쳐 사진 찍어놨어 자 아니 근데 이 차량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침 튄다 침 트 야 코로나에 침 튄다 빨리 가라 사기꾼하고 언제까지 다닐꺼야 이런 사기꾼하고 코로나 일도 빨리 가 빨리 가 너 여기 와서 뭐하니 야 친다 인마 여기 친다 사람 친다 빨리 가 빨리 가 시려 왜 왔어 백은정 선생님 방청해야지 백은정 선생님 백은정 선생님 팬클럽이야? 아니 저번주에 밖에 있었잖아요 문태인이 감옥에 가야되는 이유 아 저리 가 때려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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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의도적으로 얘기하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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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는 촬영 하나쯤은 받으러 가야되니까 왜 따라가니 잘 찍어 선생님들 얘도 좀 분리시켜요 따라다니잖아 계속 어 계속 따라다니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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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가 뭐하는가 하지말고 분리시켜줘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잖아 시려가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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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여기가 이럴수면 안되요 시려다니 시려다니 어 계속 따라다니잖아 야 니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알았었으니까 따로 가시죠 내가 안내해드릴께요 가라 빨리 가라 냉각 나온다 빨리 가라 주먹용기 시키라고 주먹용기 시키라고 주먹용기 시키라고 주먹용기 시키라고 주먹용기 시키라고 그저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따라다녀 따로 하지마시고 따라와 따라오실거야 니가 안따라오면 되잖아 왜 이렇게 따라와 뭐야 니가 따라와냐 왜 따라왔냐 누가 따라왔지 따라오지 한 분만 피하면 돼요 여기 있다 계속 따라다니는거야 애들이 한 분만 피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계속 피하고 다니잖아 피하고 다니잖아 애들이 왜 따라다니잖아 지금 한 분만 피하시면 되세요 그니까 왔는데 뭐 어떻게 할거야 왔는데 뭐 어떻게 할거야 왔는데 뭐 어떻게 할거야 왔는데 뭐 어떻게 할거야 야 어 잡아 잡아 손잡아 손잡아 한 분만 전화하지마 손잡아 야 야 야 내려와 하여간 아이고 오늘도 머 청구 하나 더 못 terme오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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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나와 한번 나와 황하다고? 죽을 거라며! 언제 죽을 거야? 탱클럽 위장이. 언제 죽을 거야? 왜 자꾸 따라다녀? 왜 자꾸 따라다녀? 가. 가 빨리 가. 따라다녀 빨리 가. 따라다녀 빨리 가. 내라 이씨. 윤석열의 폐일은 두벅이다 그럼. 야 따라다녀 빨리 가. 왜 이렇게 따라다녀? 사람은 왜 절절 따라다녀? 담배 피는데? 담배 피는데 왜 쫓아오고 지랄이야? 초심인 탱클럽이야 니네들? 오지 말라고 자식아. 탱클럽이야? 왜 이러면서 이 꼬하고 따라다녀고. 오지 말라는 거야 마. 내가 다 사는 말도 뒤가. 어디서 자식아 자식아 그래. 그 형이 와서 옆에 물을 걸고 그러지? 조심처럼 놀이야 이 꼬마. 엉랑아 이 뒤기 같은 꼬마. 너한테 동태 봤어. 내가 그래서 인간 끝이 봤다고. 형이 어떻게 죽어 쓰레기 한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이정이 있다.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사람 된 거잖아. 실력을 좀 알고. 뒤로 가지 마세요. 너라고. 못들어게 못들어게 못들어게. 좀 막아. 담배를 피우는 담배 덮히게 하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이야기가 커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십이 버는 놈 저처럼 너무 말리라고. 다 말릴 테니까. 도망가고 난리다. 너는 배누나가 뭐여. 배누나를 여까봐. 정찰하러. 배누나를. 모욕곤 해. 저서가 떠넘갖고 아니야. 배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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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모욕곤 해. 니가 배누나잖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사기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니냐. 니가 지금 따라다니잖아. 행패를 부리고. 정신차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 왜 따라와 자꾸 자꾸 이렇게 따라오잖아 애들이 무슨 탱크 옆도 아니고 아니 야 이거 내가 시비 걸고 말이야 나이가 없어서 왜 그래요 야 니가 지금 시비 걸잖아 따라다니면서 왜 자꾸 따라다녀 사람을 아니 행패 부리라고 하네 니 애비가 아니고 여기 행패 부리라고 하잖아 뭐야 이거 뭔데 뭔 팬이 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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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 마 왜 따라와 니네들 할일해 니네들 할일해 왜 남의 간섭을 하니 할일해 니네들 우리가 할일 할거야 왜 근데 피고들을 저렇게 괴롭히냐고 누가 괴롭혀 피고를 15분 전입니다 15분 전에 애도 못찍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거니깐 저도 봐요 여러분 원래 흡연 교육이 있는데 흡연 교육이 담배 안 피고 밖에 가서 담배 피는 겁니다 저거 저거 경범죄 이발인데 나중에 이제 영상 캡처해가지고 저것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쓴 놈 있죠 저기 왼쪽에 흡연 교육도 아닌데 밖에서 지금 흡연을 하고 있어요 저거 저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캡처해서 책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있어 보고있어 저거 지금 밖에서 담배 피고있잖아 저거 저거 경범죄 위반이야 저거 국영구역 밖에서 담배 피는 거 아니 담배 피는데 왜 따로 아니 담배 피는데 왜 따로 이거 카페 지키냐? 야 카페 옆에 이겨야? 야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빨리 고소해 인마 나 다 찍었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야 서울에서의 구독자여러분 유튜브 시청자여러분 유튜브 시청자여러분 구독 알람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강아지들은 닥치고 강아지들은 닥치고 강아지들은 닥치고 강아지들은 닥치고 아 뭐라고 강아지 강아지 저기 멀리 있는 우리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아이고 형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어 찌름내 같은 거 안 나세요?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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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아가야 아가야 혼난다 아가야 혼난다 아가야 혼난다 아가야 혼난다 너도 뒤진다 혼난다 혼난다 협박제 협박? 법 좆도 몰라요 혼난다 아가야 얘기해봐 아가야 얘기해봐 우리 꼬명아 우리 꼬명아 얘기해봐 꼬명아 해봐 대가리 지능 소중이 완전 얼라보다 고네 아이티 몇이야 두자리야? 두자리야고 상진이 왔어 어? 얼라얼라얼라얼라 아이고 니 그 집 얼라는 씨발 이만하냐? 우리 꼬명아 존나게 크네 네 그 집 얼라가 우리 얼라도 크다 존나게 크네 우리 얼라도 많이 커 아유 씨발 아주 그냥 우량알 나오셨어 많이 났어 열대명 났어 열대명 났어 열대명 났어? 아 그래가지고 앵벌이 하나 나온거야? 꼬명아 야 앵벌이 형이 누구들도 앵벌이야 우리 귀여운 꼬명이 야 슈퍼채 켰어 안 켰어? 꼬명이지 귀여운 꼬명이 아니 슈퍼채 켰어 안 켰어? 야 말도 안 켰어? 야 안 켰어? 야 말도 안 켰어? 아니 앵벌이 안報 suchen 안 보여 말아 말아 마라